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근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지금 검찰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검찰 분들이 먼저 정말 이 답을 누려야 되고 이 학신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 현장은 또 구역 현장 구역 식구들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동행의 학신과 25응답입니다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25응답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본 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부분들입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동행이죠 처음 부르시면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이죠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오는 만큼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만큼 지금 나오는 응답이 뭐의 응답이에요 25의 응답이에요 성삼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드는 만큼 오는 응답이 바로 25의 응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하시는 자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내가 믿어서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 물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하나 교회로 나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이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동기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그 동기들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원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줘가지고 이 자리에 너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 이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부터 시작돼요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수용도 안 되고 그걸 초울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은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계획과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왜 못 보느냐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좋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뭔가 좀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나와 전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원해서 부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죠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부르셨느냐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면 바로 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기신을 내어 쫓는 건넝도 가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저 804 밑에 부탁끄리하고 시달린 있는 사람들이 더 이 영증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 생활이 편안한 가운데 그냥 하는 사람은 이 영증 존재 기신의 존재 무슨 기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냐 할 정도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은 기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인도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영증의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부를 때 기신을 내어 쫓는 건넝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불렀는데 어마어마한 건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증 사실을 안 믿으니까 영증은 힘이 없이 살아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에 함께 있게 하시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동행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 이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하나렘 어린이집이나 서미스쿨이나 사실 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 그게 응답으로 나오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각인된 것이 우리 안에 뿔이 내려지죠 각인된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뿔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각인된 것이 뿔이 내려지기까지는 이게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뿔이 내린 대로 어떤 면에서 사실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한 일에 대해서 습관이 한 60번 정도 계속되어지면 그게 뿔이 내린다 하더라고요 한 습관들이 여러분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습관들이 한 60번 정도 반복되어지면 그게 뿔이 내린다 해요 그런데 어떻든 각인된 것이 뿔이 내리고 뿔이 내린 대로 열매가 나오게 되고 결국 이 뿔이 내리면 열매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게 체질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거는 운명으로 딱 자리 잡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체질대로 살아간다 운명대로 살아간다 체질이 운명으로 딱 자리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각인과 체질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왜냐? 이 현장을 놓고 보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각인되고 뿔이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대로 될 때 동행의 비밀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론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이 사실이 각인되어지면 그게 뿌리 내려지고 그게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마태복음 28장에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1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뱀과 증가를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15절부터 나오는 함께 하시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나오는 증거가 1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토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이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토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좀 살펴보실 것은 아니 이 사실로 그 서론으로 좀 잡으십시다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거의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세 가지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공생의 3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 뭐냐 갈보리산 은약이에요 여모 19장 30절이죠 이 갈보리산 은약은 예수님의 승리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사람도 죽은 사람도 곧 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갈보리산 은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에 쥐어 주신 것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갈보리산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결국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승리한 현장이에요 승리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또 동일하게 깨닫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갈란산 은약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그 승리할 수 있는 기중한 모든 사실 여기에 내용들 좀 더 말하겠습니다마는 모든 현장을 바꾸시는 답을 비밀스럽게 이야기했어요 40일 동안에 이게 갈란산 은약인데 4등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갈란산 은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라는 단합방에 내려왔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들을 좀 머리에 담으시고 이 본문 상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생에 3년 동안의 제자들의 손에 지어주신 것 이거고요 사실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갈란산 은약이고요 이 사건 이후로는 전혀 제자들 헛소리하지 않았고 보는 눈과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마가다라 빵은약입니다 4등 1장 8절이죠 마가다라 빵은약 이것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마가다라 빵은약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주신 것 이것 붙잡지 않고 딴 것 붙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갈부사는 약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뭐 돼야 되느냐 각인되어야 합니다 각인되어야 해요 그리고 갈란산 은약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전혀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어떤 면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전혀 배경 없고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형시키고요 핍박해하고 사형시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로마의 일황제가 나와가지고 250년 동안에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뒤바꿀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의 답이 4등 1장 3절입니다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께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했어요 결국 초대교회가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현약 붙잡고 그 당시에 힘이 막강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로마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치 가지고 군사 가지고 초대교회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감난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제자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무능의 체질이 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무능한 체질을 갖고 있고요 잘못된 체질들이 있고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잘못된 이미 틀린 체질들, 틀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짜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 진짜 힘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비밀 없이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고생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 하면 어렵고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돼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조그만 이 부분들을 붙잡고 이 부분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되게 돼 있어요 혹이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세게 보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간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는데 어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 문제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보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주셨다라는 것 보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왜냐? 여러분 세게 보금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많은 부분들 보금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데 여러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생각들을 왜 내게 문제가 있을까? 왜 내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게 위기가 왔을까?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보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내게 주신 것이구나 거기에 보금적인 선택하고 조그만 믿음을 결단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 138로 시작되지 않아야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되어도 문제가 옵니다 되어도 문제가 와요 138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하면 문제가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다 무너져요 이것으로 시작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조금만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과 인길되게 돼요 축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혹이나 문제 있고 혹이나 어려움 있고 여러분 갈등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 주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시키기 위해서 시험 들어서 완전 낙심해서 실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시작하라고요 이것으로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내가 1, 3, 8 붙잡고 늘 항상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매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승리한 예수님의 현장은 여러분이 매일 항상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갈보리살이 다 이루었다 그 선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 지금도 나의 모든 삶에 매일 순간마다 항상 다 이루신 그 사실들이 발견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감난하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고 마가다라가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든 체질을 바꾸는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들 잘못된 체질들을 바꾸는 성령의 충만함 진짜 힘 진짜 능력인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믿고 체험하는 것 이게 138이에요 138 이 축복의 비밀들을 여러분 정말로 놓고 24 합니다 138 놓고 24 하는 거예요 24 24 24 라는 말은 집중이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하는 일에 뭐가 오느냐 읍에 오지게 응답이 와요 오지게 응답 24 하면은 여기에 25와 영원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면서 24 하니까 여기에 읍에 여러분 하는 일에 오지게 응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조건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유일성의 축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조건도 안 되는데 유일성의 축복이 딱 오요 오지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의 읍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사람을 살리는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럴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 속에서 오는 축복된 응답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대의 축복이 나오게 돼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내가 알게 되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장 힘을 얻을 때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각인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언제 각인이 바뀌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체험 딱 되어지면은 그 순간에 각인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사실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위대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와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실제로 임만웰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교회에 대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보여지면서 이런 저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 축복의 비밀에서 가본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원내스의 축복이 오게 되어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상관없다니까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원내스가 딱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드와 임만웰과 원내스 이것까지 되는 것을 가지고 동행의 확신입니다 이 사실까지 되는 것을 가지고 동행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거의 다른 것 붙잡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틀린 것 붙잡고 있어요 주님께 주신 것 붙잡고 나가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 주신 것 우리는 당연히 뭐합니까 24하는 겁니다 24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직의 응답이 오는데 조건이 오는데도 그 오직의 응답이 오는 속에 율승의 응답과 함께 살리는 살리는 재창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니까 아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을 보도록 함께하시는 사실이 딱 나오게 되고요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함께하시는 부분들이 되어지고 모든 게 연결돼서 응답으로 딱 와지는 원내스의 축복이 딱 오게 되어있어요 그건 먼저 첫 번째 본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위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위더 어떠면 이 위더의 축복을 제일 많이 누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옥에 노예도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리고 그 요셉이 함께하시는 사실들을 늘 다른 사람이 보았습니다 위대의 축복이죠 성삼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니까 사실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상관없었어요 이 위더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없었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위더의 축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위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요셉이 그러했죠 결국 성삼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고 요셉에게 성삼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고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장관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전혀 요셉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때 한 번 합니다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는 참 기록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은 그 꿈을 잊었더라 했어요 무응답입니까 그게 사실 나중에 또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총리까지 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까지 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정말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사실을 누리면 무응답도 무응답이 아니고 응답이라는 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문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 인만웨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딱 오게 됐는데 이 인만웨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은 뭐냐 위대 축복을 누르면 어디에서든 상관없고 인만웨엘의 축복을 누르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만웨엘의 축복이죠 여러분 인만웨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만남에 우리는 사건과 일에 많은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나쁜 사람 만나면 내가 나빠지고 문제는 내가 나빠져요 그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 그게 문제 아니고 내가 나빠지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받아요 그러나 인만웨엘의 축복을 누르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게 돼요 오히려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남도 전부 다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남 자체가 사실은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영향받는다 그건 인만웨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인만웨엘을 누리면 어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일들에도 상관없는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만웨엘의 비밀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우량이 어때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사위 다윗을 장인인 사우량이 죽이려고 추격해 오면서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상관없었어요 왜냐 그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인만웨어를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영향받지 않기 위한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면 줄수록 우리에게 중량선 만남의 축복이 와지게 돼 있어요 아니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고 인만웨어의 축복이 누려지니까 전에는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었는데 이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인만웨어의 비밀을 누르니까 시험이 아니라 모든 응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교회 이래 교회 부족한 부분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응답으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응답으로 교회 안에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보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보게 하셨느냐 이 부분을 내게 헌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응답으로 딱 붙잡게 돼 있어요 인만웨어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결국은 정인으로 가게 되고 정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인만웨어의 축복 속에는 여러분 유인물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는 모든 것이 원내스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연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는 것이구나 원내스 되어짐은 여기에 미리 보게 되고요 실제로 미리 보게 되는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에 알고 있으니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축복의 길이 모든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저런 일들 속에서도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원내스 딱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 주신 것을 붙잡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24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이 확신 안 되어지니까 24 안 되는 거예요 24 되어지면 오직과 이 응답이 오고 이 위도와 임만회가 원내스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결론들이 안 내려진다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용들 본론에 나오는 내용들 즉 유인문에 나오는 부분들을 읽어가시면서 설명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일들 속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축복을 바울이 누렸느냐 필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던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힘이 있었어요 내적인 힘이 있는 만큼 평안이 자리 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힘이 있는 만큼 그러면 바울은 이 내적인 힘을 고백한 부분이 빌보 3장 부분인데 먼저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긴다 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이다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 바울이 최고의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는 배설물을 여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땅의 지식들 세상의 지식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근본을 바꾸지는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알지라도 근본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보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최고의 지식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갖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구제로 보면 아예 관심이 달라졌어요 지난 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죽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죽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기준과 배경이 그리스도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 죽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그 앞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는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이 앞에 12절 그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잘 안 거예요 왜냐? 제게 모든 것 한 것 많이 한 상태입니다 많이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루지도 않고 한 것도 없다 했어요 바울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은혜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한 것은 바울이 많이 한 상황이에요 사역들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한 것도 없다 했어요 아는 것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보고만 아는 사람이죠 은혜로 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없다 이룬 것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뭔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14절에 말하고 있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진짜 상급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세상의 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시민권 로마 시민권 막강한 힘이죠 시민권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중하는구나 바울이 가졌던 내적인 힘입니다 이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내게 내적인 힘이 있으면 있을 만큼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모든 이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평안함이 누려지게 되겠습니다 위드와 인마늘과 원내스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입니다 이 바울이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실제적인 인물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위드와 인마늘과 원내스의 축복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설명을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 이겁니다 138, 138, 138 이 사실 정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지도록 이게 발견되어 날마다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사실들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현재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요 다 이루었는데 이루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는 것으로 사단이 공격해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거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무능을 바꾸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실만 딱 붙잡고 여러분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기중한 열매 맺는 축복된 사역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실부터 하고 기도하면 사역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영직의 힘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힘 가지고야 뭔가가 되게 돼 있어요 성량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동행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20억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의 모든 구역 숨기는 사역 속에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행의 확신과 함께 25억 응답 속에 들어오는 제자들이 되가여 주시고 그래도 구역이 살아나고 구역 속에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힘으로 교회를 살리는 기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정말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붙잡고 그 속에서 모든 보고 누리고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동행의 학신 가운데 25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여종들 머리위와 이들의 가증과 산업과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